우리 고양이 애교를 좀 봐요 와서 내 다리에다가 막 지 몸을 부비고 나를 쳐요 이것 좀 봐요 내 다리에다가 지 몸을 부비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잔망스러운 놈이야 뭐 하는 거냐 내 다리 사이에 와서 막 부비고 그래요 지 몸을 가서 부비기도 하고 내 다리에 와서 비비는 거 봐요 이것 좀 봐요 내 다리를 빙빙 돌면서 막 지 몸을 부비기도 하고 그래요 와서 또 내 다리에 지 몸을 내 다리 사이에 와서 부비기도 하고 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강아지 보다 더 해요 얘가 와서는 이제 이 고양이가 아주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또 와서 비비에요 와서 또 비비다가 또 가고 어떨 때는 와서 발라당 내 앞에서 눕고 그래요 아 웃기는 웃기는 해요 웃기는 해요 또 오네요 또 와서 와서 이렇게 부비해요 지 몸을 고양이 이리와 밥 먹자 고양이 밥 먹자 고양이 밥 먹자 밥 먹자 고양이 밥 먹자 고양이 밥 먹자 밥 먹을 거야 고양이 밥 먹자 고양이 밥 먹자 쳐다봐요 ienda 고양이 밥 먹자 마음이 있다는가지 이제 타essional 내 다리 사이에 와서 비비고 바라당 눕고 아주 철절 따라다니면서ose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이것 좀 만약 와서 또 비비는 돼 나 다리에다 지 몸을 부 깜창콩아 깜창콩이 깜창콩이야 깜장콩이야 아이고 다 또 지 몸을 이렇게 비벼요 아이고 또 비비고 와서 몸에 닿고 아이고 귀여워